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말씀입니다. 에바에 빠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재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재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재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냥 1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냥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냥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재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오 순냥 1마리에 3분의 1 흰이오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에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재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 그 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냥 1마리와 일련된 순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재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오 순냥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배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재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재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랫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오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냥 1마리와 일련된 순냥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오 순냥 1마리에는 10분의 2이오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2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지하기 위하여 순냥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 보게 될 민숙이 28장과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려지는 이 하나하나의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될 예배이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환경 또 여러 이방신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을 지키고 그들의 삶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재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발치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물, 또 우리가 드리는 음식, 우리가 드리는 우리 모든 향기로운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예배에 받으시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참목적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배 드릴 때 내가 받는 은혜에 집중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찬양이 은혜로운가, 말씀이 어떤가, 예배의 준비는 어떠한가 이런 기준으로 내게 은혜가 되는 예배는 잘 준비된 좋은 예배이고 또 그렇지 않은 예배는 좋지 않은 예배, 준비가 덜 된 예배처럼 마치 평가자나 판단자처럼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끼쳐보세요 라는 태도로 앉아있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예배의 참모습은 마땅히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의 참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3절과 8절에 상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그 형식에 담겨있는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중심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상번제는 예배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어린 양 두 마리를 드리는데 핵심은 아침에 한 마리를 저녁에 한 마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른 시간에 또 가장 늦은 시간에 하나님께 재물을 드림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온종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안에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주님과 마무리하는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린 상번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흠없는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습관적으로 어떠한 마음도 없이 어떠한 감동도 없이 그저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의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고백이 있고 나의 결단이 있고 나의 헌신이 있고 나의 순종이 있는 나의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십니다. 입술로는 찬양을 하고 또 귀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나의 심령은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빠서 드리는 소재로 하나님께 상번제 예배를 드리라 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의미하는 것은 매 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쳐 주님께 복종하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주 최근까지도 저희 집 다섯 식구는 한 방에서 자기를 기뻐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고 저희 세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과 함께 자기를 또 엄마 아빠와 함께 자기를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아이들 사이에서 아빠 쟁탈전이 벌어집니다. 누가 아빠 옆에서 잠을 자나 라고 결정하기 위해서 가위가위 보도하고 또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로테이션을 돌아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아빠 옆에서 자는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자다 깨다 보면 어느새 아이가 바뀌어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그 틈바구니로 들어와서 제 팔베기를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깨고 나면 또 다른 아이가 제 옆에 와서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또 아빠를 찾고 아빠를 좋아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 보는 것 자체가 제게도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어떤 것을 드리느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눈을 감기 전에 그 하나님과 사랑의 고백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저 나와 예배하는 것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영광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의지를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 순종과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상번제의 규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길 나아가라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를 온종일 우리와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매 순간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매 순간 예배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지치고 낙막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서 살아가다 보면 그 치열한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지키기도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살 때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일은 예배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매 순간 깨어 주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양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하루 예배 매월 초하루 예배드리는 그 규정에서 초하루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그 의미 가운데 재건하다 수리하다 라는 단어에서 파성된 단어가 초하루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매일 주일 예배드리고 매일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재건되고 수리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깊은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나아가니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라 말씀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동의 일기를 쓰고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인 틀에 우리를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율법으로 행하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지만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져서 눈을 떠서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또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고 또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또 저녁마다 하루에 주신 은혜를 거룩한 일기를 통해서 예수동의 일기에 기록하는 이 거룩한 습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하나하나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예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하루의 매 순간이 거룩한 습관이 들여지는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6절부터는 6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 예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예배 상번제와 또 안식이 규례와 같이 1년 중에 매일 들여지는 예배 매주 들여지는 예배와 달리 이 6월절과 무교절과 칠칠절 또 내일 이어지는 여러 예배의 형식은 우리가 절기 예배라고 말합니다. 절기 예배는 1년 가운데 정한 때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절기 예배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기가 탄생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절기 예배의 핵심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 우리가 다 알듯이 출애굽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그 중에서도 10번째 재앙 그 난 것 중에 첫 번째 초태생이 모두 죽임을 당하였을 때 어린 양의 피를 양문설주에 발라서 모든 저주가 모든 사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는 패스오벌 된 그 은혜를 기억해서 6월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일주일간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때를 지난 것이 6월절과 무교절 예배입니다. 이 6월절 예배는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태어난 시기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구원의 문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 있는 달이 그들의 첫 번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6월절을 지키면서 그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고 결코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6월절과 무교절 예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6교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지나면 누룩이 없는 빵을 먹게 됩니다. 여기서 누룩은 죄악과 쾌락과 세상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재된 성품과 습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만족, 이 세상의 즐거움 없이 무슨 낙으로 무슨 기쁨으로 사냐고 우리에게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무교절이란 뜻이 빨아먹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또 한 가지 향긋하다, 맛이 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6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맛없는 빵을 먹고 이전에 즐기던 모든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 즐거움들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 안에서 누리는 참 구원의 기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쌍한 것처럼 보이고 철학맞게 보이고 때로는 안타깝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하나만으로 내게는 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무교절, 그 무교병 빵을 먹으면서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들은 그 기간 동안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 6월절의 기쁨을 맛본 사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 하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노라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칠칠절은 어떠한 절기인가요? 미래 첫 수학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보리의 첫 수학을 감사하는 초시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이 칠칠절 감사 이것을 우리는 오순절 혹은 맥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칠칠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기는 감사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환경, 어떤 상황이 그들에게 닥칠지 모르지만 그들이 고백하는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만나와 맷주를 하기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먹이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셔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없음을 칠칠절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가 6월절 예배, 무교절 예배, 칠칠절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 그들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심으로 영광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의 이름에 찬송하면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그 기쁨과 자유와 감사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6월절이 되고 무교절이 되고 칠칠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또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끊어내버렸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는 은혜 내 눈앞에 있는 것은 내게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매일의 예배가 칠칠절 감사의 예배를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공급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염려는 끊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은혜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먼저 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 드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상번제 예배를 통해서 매일의 삶이 하루 종일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마땅히 영광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받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자체가 향기로운 재물로 주님께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저 주님께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영혼 소생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하길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번제의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예배하게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땅히 영광 받으시길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임받고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묶임받아 하나님 삼자의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하나님 참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의 고백 나의 하나님 헌신 나의 순종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저 주님께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향기로운 재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초점 맞춰진 예배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로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역사하소서 약간 두 번째에 기도하고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모교정 7.7절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인재를 누렸고 또한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미암아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의 매일의 삶이 6월절 무교절 7.7절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참 기쁨을 매 순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모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예배 무교절 예배 하나님 7.7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예배가 6월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교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7.7절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 감격 그 기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하나님 세상의 만족 세상의 유익 다 배설무처럼 버렸지만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 예수님 한 분이 주시는 그 참 자유와 기쁨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기뻐뛰며 춤추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매 순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목이시고 입히시고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염려가 듬뿍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thumbs up one. 하나님 주님께서 Mum